4에서 5. 야, 이거 퍼터가 특히나 내 거 아니니까 완전 이거는... 되게 어려워. 어렵네. 나는 좀 많이 어려웠어. 응. 첫 털 못 풀기지, 뭐. 연습 이제 했으니까 할게요. 완전 죽었어. 완전 죽음? 아, 같이 가자. 살아라, 살아라. 이 스타일? 예. 에이, 벙커. 이게 무슨 샷이야? 골프로서는 진짜 여럿 샷 나온다. 좀 죽고 난리 났어. 잘 갔어요. 나무 맞았어. 나무 맞았어? 재밌네,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골프장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하네, 여기. 오늘 처음 보신 데가 어떠신가요? 어려워요. 처음 느끼는 느낌은 어렵고. 우리나라 골프장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무드. 일단 무드 자체가 나는. 분위기가 넓고 광활하고. 평야 위에 있는 느낌. 그래서 경치를 좀 이렇게 중간중간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건 사치야. 그럴 여유가 없어. 뭐 치는 사람들한테 사치야. 공 맞고 튀어나오고. 경치를 보고 있어. 경치를 봐? 빨리 치고 나가야지. 뒷사람들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좀. 조금 더 잘 쳤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경치가 좀 보이거든요. 아마 골퍼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시죠? 제 마음. 지금 심정. 공을 잘 쳐야 풍경이 보이죠. 지금 뭐 치는데 풍경을 봐요. 오늘 긴장을 많이 했어. 하지만 오자마자 급하게 막 튕길 게 있고. 응. 낯선 스커트랭에서 춤 처음 골프는 거. 응. 핸디캡 많았네. 우리 핸디캡 진짜 많이 가지고 했다. 정신 승리라도 해야. 성공하자. 건강에 이롭지. 하아. 왜 한숨이 나왔나. 미치고. 근데 bars Room이에요. 괜찮oup. 네. 다 나왔나. Tol 이렇게 fit. 제가 이 분을 좀 seemed 잘 안 trek기 그다음ゴsan Fred Frank. 나way. 고맙owsk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